다시 한 번 진심으로 오늘 경기 연패 탈출과 활약을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민수가 이거 찍는 거 봤어? 어땠어? 민수가 찍어서 기분 나빴어요. 이제 제가 풀 경기로 처음 뛴 건데 그 경기에서 팡팡 플레이어를 걸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. 제가 공격하러 들어간 건데 그만큼 믿고 많이 올려줬는데 믿고 올려줘서 고맙습니다, 형.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도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매번 응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토론회 한 번 더. 한 번 더. 앉아, 앉아. 모르면서. 앉아, 앉아. 앉아, 앉아. 앉아, 앉아. 이게 초예요? 아니, 데뷔한지도 모르잖아요, 저거. 일단 리시브로 들어간 거여서 최대한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들어갔고요. 연패여서 팀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았을 텐데. 많은 형들도 많이 도와주고 잘 경로를 해줘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좋은 정기력 보여주면서 파이팅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파이팅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가 있죠?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여민순처럼 춤을 춘다거나. 노래랑 춤 빼고 다 하겠습니다. 시키는 거 두 개 빼고 다요? 네, 알겠습니다. 아니, 가족들도 못 모이시고 할 텐데 저희가 TV에서 좋은 분위기를 보여 드릴 테니까 저희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ufen